배우 강동원 씨 아시죠 정말 잘생긴 배우 강동원을 실제로 보고 크게 상심했다고 해요 강동원의 정말 잘생긴 그 외모를 보고는 혼자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내가 뭐가 이상한 거지 내가 뭐가 이상한 거지 저기 산들 산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강동원이 이상하리만치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력 만점 보컬리스트 B1F의 산들입니다 강동원 씨는 어디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영화를 본 거죠 영화를 영화관에서 제가 너무 가까이서 본 거예요 앞자리에서 봐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근데 어땠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딱 끝나고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기분이 확 나더라고요 난 뭔가 잘못해 보니 산들 씨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보기엔 산들 씨가 이렇게 귀엽고 매력있고 맞아요 어 그럼 너 귀여워 귀여워 너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내가 키 무십을 정도야 우리 주영산들 씨 우리 각오 한 말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실컷 열심히 부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산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산들 산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되나 우리 그러면 다음 번에 솔비 씨 순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일부러 오는 거예요 그럼 솔비 씨 나오면 제가 나가게 되는 건가요? 나 왜 재현이 형이 형이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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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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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형이 형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B1F 산들입니다 사랑에 속여가면 숨지려 한 건 비도랑 흘린 눈물 그대를 지낸 사랑하리라 무대 위에서 약간 진짜 여전사 같은 상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박미경 선배님 곡을 하면 다들 세게 나오겠지? 그래서 팀을 한번 빼는 곡으로 민들레 홀시대어라는 곡입니다 박미경 선배님께서 민들레 홀시대어를 불렀을 때가 과거잖아요 만약에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 강두기란 장소에만 가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장가 번호 10번 민들레 홀시대어를 불러준 박미경 달빛 부서진 눈강 두개울로 앉아있네 민들레 홀시대어 깜빡 타고 홀홀 내 곁으로 간다 세 번째 무대 B1A4의 산들입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 발빛 부서지는 강두계 홀로 앉아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면 가슴을 내이며 밀려오는 그리움 그리움 우리는 들길에 홀로 뛰어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맘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올 시대여 강바람 타고 월월 내 곁으로 간다 산등성 이해해 진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 눈에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대여 한바람 타고 홀홀 내 곁들여간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대여 한바람 타고 홀홀 내 곁들여간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대여 한바람 타고 홀홀 내 곁들여간다 달빛 부서지는 강두계 홀로 앉아있네 한바람 타고 홀씨 상들의 전역은 불의의 명곡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오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 리메이크 앨범 만들고 계십니다. 발라드, 아주 청아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과거와 현재를 믿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경기씨, 경기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목소리 너무 감미로워서 이상형이 노래 감미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제가 고백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는 눈빛이 읽었어요, 저는. 아, 이러다 언니한테 뺏기게 해. 정말 노래잖아요. 현재 씨 무슨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본인 성대를 만지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산들 씨랑 안 붙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세고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담백하게 노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감성이 어디서 나오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정신이 아직 안 좋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안좋은 게 아니냐. 선생님 Careful! 트레이 picked this up.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군인공학사로니림을 우리 사회가 많이 장소 있답니다.